한국 스포츠 경지 박창욱 기자 배우 산우선과 이수민이 결혼한 가운데 산우선 나이가 화제가 됐다. 산우선과 이수민은 지난 14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루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 사람은 11세 나이차로 결혼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많은 화제를 모았다. 산우선은 1975년생으로 44세, 이수민은 1986년생으로 33세다. 11세 연상연화 커플이다. 산우선은 지난 2003년 영화 조폭마누라의 알래스케이오 데뷔했다. 2호 드라마 구미호 외전 알래스케이오, 내주의 여왕 알래스케이오, 크리스마스의 눈이 올까요? 알래스케이오, 백년의 유산 알래스케이오, 초인 가족 2017 알래스케이오, 사생결단 로맨스 알래스케이오 등에 출연했다. 이외에도 영화 거북이 달린다 알래스케이오, 전우치 알래스케이오, 평양성 알래스케이오, 가시 알래스케이오 등에서도 활약했다. 무술감독 겸 배우인 이승은 배우보다 더 잘생긴 스턴트맨 알래스케이오, 으로 화제를 모았고, 2015년 EBS 리얼 체험 땅 알래스케이오, 과 2012년 KBS 다큐멘터리 3일 알래스케이오 등을 통해 일상을 공개한 바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